안녕하세요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의 전송 모델 남주혁입니다. 저는 지금 2015년 네파의 가을 겨울 시즌 화보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네파는 다양해진 스타일과 활동성이 더 우수한 기능성 제품들을 선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스파이더 재킷이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입니다. 기존 다음과 달리 팔이 편해진 만큼 등반 활동부터 가벼운 산행, 겨울철 스포츠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좋은 아이템입니다. 스파이더 재킷과 함께 추운 날에도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네파은 자유다! 스파이더 재킷과 함께 추운 날에도 자유롭게 많습니다. 스파이더 재킷과 함께 추운 날은